너무 다른데 있는 경우가 많대 되게 쌩뚱맞은 곳에 퍼즐이 있는 경우가 많대 놀랬겠다 얘 내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이 부분이야 내가 말해야 할게 아 얘한테는 안 나가네 아 서서히 게임할수록 깨어나는데 아 인성 나오는데 이런게 미반영돼서 좀 변론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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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액이 왜? 잠시만요 2단계에 도착할 수 있겠지? 그래, 성공할 수 있겠지 기다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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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아니야 이게 이쪽으로 가는거 같아 어허 잠깐만 이게 뭐 있을건데 아 뭐있네 어 크로노 원천이야 이런 이거 말고는 아 아 여긴 그거네 여기는 아이템 기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곳이고 길은 이쪽이네 두 갈래 길이었네 애초에 그런거였어 슈욱 우와 야아아 우와우와 이런 이런 아 나 또 야 제작자 찾아와 이런 아니 근데 진짜 어이없는게 뭔지 알아요 그게 없어 달리기가 없어 달리기가 이게 최대야 달리기는게 그래 이건 있다 이건 있는데 이거 이거 말고 없어 어 그니까 캐릭터가 뛰는게 없어 이게 최대 시속이야 그냥 다시 갑시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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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열어줄게 자 다음판 아프리카 좀 채팅 좀 많이 합시다 컨텀몰에 그 핫하신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안보시겠지만 그래도 채팅을 좀 많이 합시다 야 이건 뭐 저기는 무조건 자 여기서 내가 봤을때는 보관하는게 있어 이거 봐 이거 시간 걸어야되는건가 했네 아 이거 아니고 게임 스토리는 일단 이거 먼저 길켄스 2 이건 뭐 스킵합시다 이 게임 스토리는 한 명의 어 저 뭐 실험이 있었는데 실험이 잘못돼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두 명이 생겼는데 쉽게 말하면 그 이제 그 중에 주인공이 한 명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금 끝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초능력으로 세상을 구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 나도 플레이하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아가지고 다 지금 막 이러고 있네 되게 착한 편이다 지도를 봐야겠다 그라운드 제로를 통과해야 된다고? 땡큐 이렇게 시민 한 명 구했고 아이고 아이고 와 이런 바로 있었단 말이야? 오 충전할 수도 있어 와 대박이네 이거 와 이런 것도 돼? 도전가지 잠금해진 다들 모여봐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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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봐 깝이다 깝이다 야 죽인다 죽여 플레이 죽여 액션 게임 죽여 어 나이스 하하 어 다 제거했어 걱정하지마 오빠 날아서 했어 네 어 어그를 많이 끌었다네요 음 아 여기 왼쪽 오 오 뭐야 이거 딱 봐도 센놈이네 이거 샷건 쓰던가 해야겠는데 샷건 쓰던가 해야겠는데 오와 야 야 내가 죽을 뻔했어 그쵸 두 개를 같이 썼는데도 그쵸 그쵸 이거 뭐야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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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를 내놔라 이 자식아 아니 저기가 급속 아니란 말인가 어어어 좀 전진하면서 가야겠네 잘생겼습니까 고맙습니다 난 잘생겼다는 얘기보다 어리..어리게 생겼다는 얘기가 더 듣고 싶어 다시 나이리 먹다보니까요 어 내가 무표적으로 사람 죽였나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가봐 내가 마무리 하나 남았네 잘가 잘가 친구 어 잘가 친구 가버려 친구 어 다음생 해봐 샷건 탄 얻었고 친구들아 총알 뭐 좋은거 없니? 어 오케이 SMG 탄약 얻었고 이거밖에 없어? 다 위에서 죽어가지고 으흠흠흠흠 아 오케이 나이스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자동원패 자동원패 어디야 어디야 여기 숨었지 너 뭐야 와 얘 샷건이었지 이거 한방한방이 되게 아팠어 와 얘 또 나네 또 났어 이거 샷건으로 잡아야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보호막 하고 죽었냐? 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아아아 하하하 아우 나 진짜 아 이런건 꼭 안질려고 그래 내가 흠흠 아 난 막 저런 난 저런 나는 다이다이가 너무 좋더라고 아 아 저기서 좀 뒤로 빠졌어야 됐는데 저런건 참질 못해요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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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 자식아 들어와봐 뭐야 이거 안터져? 아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됐다 됐다 아하 긴장하고 잡으면 금방 잡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네 머리 맞았는데 헬멧이 헬멧이 헬멧빨?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헬멧 으응 이게 제일 맛있다 꿀맛이다 문 펄즐이 시작됐어요 어 한번 돌아봅시다 주변 좀 살펴보고요 저기서 여나 어 돌격소초 옆발 이 실험 이 실험 깜짝놀래라 깜짝놀래라 하아 음 파티클 하베스팅 오퍼레션 이 실험이 이 실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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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이렇게 하루에 1000개 받아도 아이고 아인즈님 별풍선 50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1000개 받아도 나는 결국 68% 받으니까 68000원 받는거거든 게임 65000원 주고 샀다 왔잖아 아 고맙습니다 차비 빼면 없어 오히려 손해야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어 열심히 할만 나네요 고맙습니다 생각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짜자자자자자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인즈님 살아있어 신즈님도 살아있어 두분다 내꺼 내꺼 별풍 내꺼 환불은 닥쳐요 이거 다 올라가는건가 본데 위로 올라가는거 같애 이게 안돼 그냥 있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뛰면 되겠네 됐쌍 됐쌍 왔떠? 어디야 아 저기있네 머리 땄다 머리 땄어 저 자식부터 저 자식 저 자식 개쓰놈이야 와아 안 무너져 샷건이 딱 있네 샷건으로 잡으라고 됐어 됐어 마무리 샷건이야 우와 미쳤네 이거 머리 쏜게 컸다 머리 쏜게 컸어요 우와 날 근접공격 당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통화 좀 수고하겠습니다 또 뭐야 또 그냥 갈려는데 또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그냥 갈려는데 말이야 그냥 보내주면 좀 어디 더 살고 좋은 거 아니겠어 이 친구 생명줄 보수 어 이 친구 생명줄 보수 총알 있으세요 도격소 총 어 60발 나이스 고맙다 어 이거라도 써야겠다 남은 캔방이야? 내가 캔방을 자주 했어? 오호 그랬나 그라운드 체고 2막 2부 예 어 그러다 they did some digging this kronon operation is harvesting some kind of fuel it's used to power a device called the cfr ever heard of it? cfr? no what is it? 모네크들이 일어날 것 같고, 모네크들이 일어날 것 같고, 학생들의 일어날 것 같고, 이 일어날 일어날 것 같고, 그 일어날 일어날 것 같고, 폴라가 뭐하는거야? 시간 멈추는 걸 계속 쓰고 있어요. 터뜨리는 게 제일 꿀잼이어서 그걸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고. 와우 뭐야, 6명, 7명 되는데? 크로논 컨테이너, 탄환을 모아 한꺼번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크로논 컨테이너를 파괴하여 일시적인 스토터를 만드십시오. 어휴, 아이 미친... 아, 잘못 눌렀네. 다행이다, 눈치를 못 채서.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와 이 자식들아, 들어와. 두 명은 끝낸 것 같지요? 끌났다. 엄청 센 놈은, 엄청 센 놈아.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안 좋아. 어... 야, 이씨.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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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마. 야, 옮겨, 옮겨. 죽어! 오케이, 오케이. 어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다잉, 또 맞다잉! 맞다잉!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쉬운 건 그거 안 된다. 어,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죽을 때 안 되냐, 이마. 우와, 저군 뭐. 그냥, 너무 안 된다. 아이, 다행히. 그럼, 이거 뭐. 어디어든 저가. 으어... 저저는 뭐. 뭐. 이거 몰라. 뭐.